자,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봤습니다. 뭐냐면 버전을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생성된 버전을 이용해서 차이점을 보고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이 Git이라고 하는 버전관리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버전관리 시스템이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그 본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Git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품이 버전관리 시스템 분야에 가져온 여러가지 혁신들을 이후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혁신은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이 잘 익히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진도를 더 나갈 수도 있지만 진도를 나가는 걸 그만두고 여기서 공부하는 걸 멈추셔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제 여기서 수업을 멈추려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버전관리를 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백업입니다. 백업.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 Git이 갖고 있는 아주 세련된 백업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배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까지 쭉 나간다기보다는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그만둘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백업을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백업을 안 해버리는 것은 그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이 버전관리를 하고 있는 디렉토리 전체를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와 같은 서비스에다가 올려서 그것을 백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이 .git이라는 디렉토리 그 디렉토리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다 인터넷상에다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완벽하게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서 개발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로 다 충분해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버전관리 협업에 세련된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 원동력이 돼서 이제 여러분이 중단했던 우리 수업의 나머지 수업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너무 진도 나가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고 재미없으면 여기서 멈추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수련하는 것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악보에 있는 음을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반복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가 스스로 수련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